자 그러면 동주씨 노래 한번 듣게요 제가 우리 국장님 새로운 곡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까 여기 이왕이면 여기 안에 들어오신 분 노래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까 금호선 가수님의 평택에서 우는 당진여자 그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뭡니까? 평택에서 우는 당진여자 왜 평택에서 우는 당진여자야 왜 당진이야 또 글쎄요 왜 당진이야 수많은 당진이 홍천에서 우는 울산여자 왜 이렇게 가도록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주씨는 평택에서 우는 당진여자 평택에서 바람 맞았나 그런가요? 아시고 계시는가? 불러보시면 압니다 하여지자고 말 한마디에 평택에서 우는 당진여자 평택에서 우는 그 여자 그 여자 못 잊어 못 잊어서 우는 게 아니야 사랑에서 우는 것 같다 당진여자 평택까지 평택까지 무슨 사연 안고 왔을까 사랑했던 그 남자 사랑했던 그 남자가 평택에서 살고 있었네 사랑했던 그 말을 평택강에 전하고 돌아서던 당진여자 평택에서 우는 당진 유라니님 헤어지자고 말 한마디에 평택에서 우는 그 여자 평택에서 우는 그 여자 못 잊어 못 잊어서 우는 게 아니야 사랑에서 우는 것 같다 평택에서 우는 것 같다 무슨 사연 안고 왔을까 사랑했던 그 남자 평택에서 살고 있었네 사랑했다 그 말 평택항에 전하고 돌아서는 당진 여자 사랑했다 그 말 평택항에 전하고 돌아서는 울산 여자 돌아서는 울산 여자 오 좋습니다 노래가 재미있다 재미있네요 네 재미있어요 당진 여자 서울 여자 울산 여자 경주 여자 다 바꿔도 되겠다 그렇죠 너무 재미있다 가수 김근님 들으셨습니다 여수에 살고 계시죠 네 저하고 같이 금호도야 예 금호도의 밤 아 금호도의 밤 제가 하고 이제 해산 케이블카 거기 앞에서 버스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또 이순아 TV에 또 들어왔더라고 네 네 예 금호도 반갑습니다 여수왕아 배우느라고 연습하느라고 늦었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우리 저 우리 박민환 씨 여수왕아 많이 좀 불러주시고 서로 윈윈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26살